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기억해서네 이거 계속 되어있는거지? 이거 왜 이렇게 고급하냐? 이거 고급하우고 응 잘 어울려 여기야 잘 모르겠어 아침에 오면이 됐어요? 아 네 지금까지 저거 너무 좋아서 지금 보고는 정말 좋아서 네 아 정말 좋아서 이거 보고가 안 돼 너 보고도 잘 잘 좋아 응 미래가 조금 더 자네 방법을 사용하여 도망가면 아, 돼지고기 배고파 배고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